조계종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내일부터 법회 등 대면 행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전국 사찰의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14일 전국 사찰의 공문을 발송해 17일부터 별도 안내까지 법회와 대면 행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1m 간격 유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내로 인원 제한 등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공양과 공용음수대 사용 등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 생활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법회 등 모든 대면 행사 전후에 실내 공간에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